이게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던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게 뭐냐면 이건희 컬렉션입니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님께서 국가에 2만 3천 점이니까 상상할 수도 없고 기증으로 치면 세계 기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증을 작년 초에 했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또 미술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2만 3천 점 중에서 하나의 명작을 뽑아보라면 바로 이 작품을 뽑고자 합니다. 모네의 수련이라는 작품인데요.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모네. 빛의 마술사라는 그야말로 굉장히 멋진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작가가 바로 이 모네인데요. 그 모네가 생애 마지막에 가장 자신의 예술원을 다 바쳐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수련 연작이고요. 이 작품 중에 하나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베리니에 있는 자기 연못을 수련으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어머 진짜. 대박이다. 모네가 거의 뭐 생애 마지막으로 쏟아부었다고 하는 곳이 지베리니 정원인데요. 규모는 한 그 3천평 정도 되는데. 굉장한 불을 입은 것 같지만 조금조금씩 늙혀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월세 사시다가 오늘 조금씩 모으시면서 주변을 한 칸 한 칸 나가다 드디어 이 길 건너에 있는 조그마한 개울을 이용해서 큰 연못을 만들고 여기가 자기가 사랑하는 꽃을 심고 꽃이 변해나가는 순간순간을 다 그림으로 그리게 된 거죠. 이때 그가 그린 수련 연작이 대략 한 몇 작품 된다고 생각하시겠어요? 100작품은 될 것 같은데. 엄청 많으니까 만 수백 작품 정도 되나요? 수백 작품. 지금 알려진 게 한 250점 정도 됩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도 100번 그리라고 하면 약간 좀 힘들어할 텐데 수련에 대한 애정이 찜이었던 거죠. 정말 끊임없이 그렸고. 그가 아마 1890년대부터 그렸으니까 한 30년 넘게 이 그림을 자기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수련과 함께한 그런 화가가 바로 모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네의 수련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래서 이 수련뿐만이 아니라 모네 작품 전체적인 특징이 조금 평온하다? 안정적이다? 사실 전체적으로 모네의 그림을 보게 되면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그림인데요.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불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도전의 연속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상처까지 받았던 사람이 모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인상주의의 첫 번째를 열었고 그야말로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인상주의를 완성한 화가가 바로 모네라고 할 수 있죠. 인상주의의 개척자이자 완성자가 모네인데요. 그를 대표하는 초기 그림이 바로 뭐냐면 해돋이 또는 일출이라는 작품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타이틀은 인상입니다. 인상, 해돋이 또는 인상, 일출이라는 작품이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작품인데요. 이게 1872년도에 그려졌고요. 이게 이제 작품이 이후에 공개되면서 사람들이 완전히 당혹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그림이냐. 당시 평론가가 이 그림 보고 약간 조롱조롱 본질을 그린 게 아니라 인상을 그린 거라고 했는데 모네부터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는 일련의 화가들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상주의가 되었죠. 원래 좀 이름이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많죠. 약간 비판하거나 조롱하는 것들이 이름이 되어버리는 대명사가 된 경우가 많은데 이 그림을 왜 그렇게 당시 사람들이 불편해하겠냐면 지금 우리가 이 그림은 명작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즉흥적인 표현 같은 것들을 담아냈다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런 그림을 공개적인 곳에서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불편한 그림이고 그리고 특히 저 앞에 해돋이 일출을 그린 저런 붓터치들은 이게 이 화가가 선이나 제대로 그릴 수 있었을까라는 비판을 그 당시 할 만큼 조롱거리가 되었던 거죠. 이게 어느 정도로 심하게 조롱이 되었냐면 이 인상파들이 모여서 그리는 구릅전이 있었는데 그 구릅전을 조롱하는 만화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임산부는 들어가면 놀라실 수가 있으니까 출입을 금화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혁신적인 그림이었고 도대체 받아들이려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그런 그림이었던 거예요. 선도 하나 제대로 그리지 못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실력도 안 되는 일련의 화가들이 이거 표준어입니다. 개발 세발 그린 그림이 바로 인상파 그림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그러면 모네의 그런 붓터치 같은 거를 저렇게 조롱할 만큼의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 좋아했던 그림은 어떤 그림인지 그래서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그 당시 일반적으로 우리가 풍경화하면 생각했던 그림입니다. 사진 같다라는 게 우리의 첫 느낌이고요. 나무는 나무처럼 산은 산처럼 들판은 들판처럼 있는 그대로 그려야 되는 게 이게 그림의 어떻게 보면 정석이었는데 이런 기본적인 룰을 완전히 깬 화가가 모네였던 거죠. 그러니 오른쪽에 익숙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왼쪽은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파격적인 그림이었던 겁니다. 비교해놓으니까 정말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네. 결국 당시 화가뿐만 아니라 지금 화가들도 그림이 팔려야 생계를 이어나갈 수가 있는데 그림이 안 팔리기 때문에 모네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거의 한 번 무명의 삶을 30년 이상 살았다고 할 수 있겠죠. 포기 안 한 게 드네요. 그런데 모네가 여기서 점차 전략을 수정합니다. 소위 말하면 연작을 시작합니다. 연달아 그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를 못하면 이해할 때까지 그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모네의 연작 시리즈가 탄생하는데 가장 유명한 연작 그리고 그가 진짜 화면에 이름을 강하게 남긴 연작은 건초또미 연작입니다. 우와. 이 건초또미 연작을 거의 40년 넘게 그리겠네요. 똑같은 건초또미를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그리는 거예요. 봄에 그리고 가을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건초또미와 나를 감싸고 있는 대기의 순환과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서 계속 그리는 거예요.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연의 환경을 그림 속에 담고 싶어 했던 거죠. 그 부분을 각인시킨 게 바로 이 건초또미 연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정말 이 작품이 팔려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 당시 일반적으로 마켓에서 그림이 팔렸던 가격은 대략 3, 400만 원짜리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건초또미 연작이 드디어 인정받으면서 가격이 순간 10배 띕니다. 3, 4천만 원씩 팔려. 그리고 사람들이 모네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그가 그렇게 혼신적으로 해서 그리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리즈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작품값이 오르게 되고 그가 그리면 지베르니에 있는 자기 집을 넓히게 되죠. 선생님 그러면 모네랑 마네는 뭐가 달라요? 마네와 모네. 인상주의의 최고의 적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두 사람의 이름이 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게 아니라 영어로 써 보면 더 비슷해요. 우리만 헷갈리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상주의 연구자나 미술사학자들이 다 혼동스러워하고요. 심지어는 당시 사람도 헷갈려했고요. 더한 거는 둘도 헷갈려했습니다. 진짜 이게 두 사람의 이름이 너무나 혼동스럽죠. 잠깐 그리면 우리 마네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작품 제목이 올림피아인데 올림피아는 그 당시 소위 매춘분들이 가장 많이 쓰던 예명 가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 제목부터 이 작가가는 의도를 갖고 들어온 것이죠. 소위 말하면 그 당시에 어떤 성문화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의도로 이 그림을 그렸다고 볼 수 있고요. 누워있는 여인의 그 모습 특히 목에 감싸고 있는 저런 장식성 이런 것들이 다 저속한 느낌을 고의적으로 주려고 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사실 그 당시에는 누드화가 많이 그려졌지만 이 누드는 사람들이 절대 신적이거나 위험 있는 그런 누드가 아니라 굉장히 저속한 그림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림을 보러 전시장에 가면 우아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숨기고 싶어했던 좀 부끄러운 그림들이 이렇게 걸려 있었던 거죠. 당시 정말 이런 그림을 봤을 때 사람들은 마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했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그리는 화가라고 해서 일단 마네를 이다나 아니면 정말 또 골치 아픈 말썽꾸러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항상 이렇기 때문에 그 마네는 자기 스스로도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그린 그 다음에 186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드디어 국전, 살롱전 오프닝날이 있었던 거죠. 마네가 간 거예요. 작품도 냈겠다. 자기 작품이 됐을까 안 됐을까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딱 이 살롱전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박수가 환호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조금 과장을 하자면. 그리고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그러고 아 이번에 또 좋은 작품 냈다고. 아 그래서 얼떨떨이 마네가 설마 내 작품이? 반신반의하면서도 약간 기분이 업 됐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작품을 보니까 자기 작품이 아니었던 거예요. 녹색 옷을 입은 여인이라는 작품인데 이건 모네가 출품했던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세부를 보시면 사인을 한번 보세요. 모네지만 이게 조금 작아지기만 마네로 보였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이거를 마네가 그린 작품이라고 생각했고 마네에게 축하한다고 당신 작품 선정됐다고 얘기를 한 건데요. 이때 느꼈을 마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개명해야겠다. 그게 개명밖에 다가 없다. 굉장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존심의 상처가 났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서도 모네가 인사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거부했고.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는 최소한 3년 정도는 냉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오해는 풀렸고 두 사람은 굉장히 또 다시 동료가 돼서 인상주의를 끊어가는 일종의 양계 산맥이 되죠. 그때 마네가 그린 그림은 지금은 미술사에 실리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휘리부는 소년. 이 그림은 낙선을 한 거죠. 결국 선정을 대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업적은 결국은 인정을 받아서 지금도 마네는 뭐예요? 미술사 한 부분을 확실히 차지하는 그런 작가가 되었죠. 두 작가가 다 인상주의 그룹에 포함됩니다. 양식적으로 좀 차이가 나죠. 어떻게 보면 삶의 인상을 그리려고 했기 때문에 마네의 그림에는 인물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작업 과정이 스튜디오 프로덕션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안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조금 더 빛이나 이런 것들도 대조가 좀 많고 좀 그렇기는 한데요. 상대적으로 모네는 굉장히 중요한 게 현장 완성형. 현장에서 모든 것들을 거의 대부분 완성하기 때문에 그림 톤이 전체적으로 좀 밝죠. 그리고 풍경화가 좀 더 많고. 그런데 정말 이게 참 비극적이에요. 그가 이렇게 성공의 가도로 막 넘어갈 때 또 개인적 고통과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야외에서 몇 시간씩 그림을 그리고 눈을 혹사하다 보니까 1908년부터 그도 이제 느끼게 되는데 소위 백내장 질환을 겪게 됩니다. 지금은 거의 수술을 통해서 완치가 가능한데 그 당시에서는 수술 성공률이 10에서 20%밖에 안 돼서 수술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도 이제 이 수술을 계속 미루게 되는데 결국 그는 완전히 한 1923년 정도 되면 시력을 완전히 잃어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 와중에 그가 이제 계속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 어머. 초기에 그린 그림은 우리가 인상파 그림 범위에 있죠. 활달한 붓터치도 있지만 그 대기의 표현 이런 것들이 잘 살아있지만 백내장 질환에 굉장히 심하게 앓을 때는 그 형태가 완전히 좀 뭉그러졌다고 할 수 있고 강한 붉은빛만 그림 전체를 감싸고 있는데요. 사실 그가 이 안질환 백내장을 앓았을 때 더 큰 개인적 실현을 겪게 됩니다. 자신을 돌보던 첫 번째 부인이 죽고 나서 그를 돌보던 두 번째 부인이 죽게 됩니다. 알리스죠. 알리스가 이때 또 죽게 돼서 그는 굉장한 또 개인적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특히 그가 항상 의지했던 큰아들도 또 1914년 그때쯤에 사망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전쟁의 공포, 개인적인 고독 이런 것들이 엄습하고 있고 그 와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력을 계속 잃어가고 있었을 때 이 노화가에게 남은 선택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거는 그가 아마 자기의 생을 마지막 7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대작을 남기고 이때 또 놀라운 거는 자기가 그 당시 가장 사랑했던 이 수련 연작을 통해서 정말 넘을 수 없는 초격차를 한번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가 남긴 수련 대장식화라는 그림인데요. 완전히 인간적인 어떤 삶의 마지막에 있어서 다시 이제 붓을 들고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화가의 뒷면에 있는 저 수련 연작을 그리겠고 저것을 통해서 진짜 누구도 이뤄내지 못한 엄청난 업적을 쌓겠다는 그 인형으로 다시 화가로 도전하게 됩니다. 와, 진짜 멋있다. 이 그림은 지금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가장 거대한 규모로는 프랑스 파리 루브르 앞에 조그마한 부석 건물인데요. 건물 이름은 오랑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렌지 나무를 보호하던 일종의 온실이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좋냐면 빛이 천장에서 들어와요. 그래서 모네가 이 그림을 기진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자연광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광을 자연스럽게 또 갖출 수 있는 조건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오랑줄이 온실인데요. 여기를 개조해서 프랑스 정부가 누구에게 모네 수련의 전용관으로 헌정했죠. 이게 규모도 또 우리가 얘기했듯이 초격차입니다. 높이가 2미터고요. 이 그림이 전체적으로는 8개의 주제로 이어졌지만 다 이어붙이면 100미터입니다. 안타깝게도 모네가 이 전시된 형태는 보지 못합니다. 그는 1926년에 생을 마감하고 오랑줄이 미술관이 완성된 건 그 다음 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프랑스 정부는 약속을 지켰고요. 그럼 지금과 같이 이러한 형태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림의 오른쪽을 좀 주목해서 보시죠. 이 그림은 프랑스 파리 오랑줄이에 있는 모네 그림입니다. 수련 바로 구름이라는 연장인데요. 지금 저 그림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위에 그림이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고 이건희 컬렉션을 통해서 국가에 기증된 수련 작면입니다. 비슷한데. 굉장히 비슷하죠. 똑같아. 그림자 라인이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이 아래는 햇빛이 좀 강해서 빛의 대비가 좀 더 크고요. 위쪽은 날씨가 좀 흐리다 보니까 톤이 약간 중간으로 올라와서 그림자 안까지 그림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그림은 분명히 지금 동일한 위치에서 그려진 그림인데 날짜와 시기는 다르겠죠. 특히 인상적인 거는 구름의 표현은 거의 일치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의 관심사는 그 아래에는 안 보이는 꽃마울입니다. 꽃마울이 언제 피냐면 6월에서 7월에 피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수련 6월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네의 그림은 다 어떻게 보면 시시각각 다른 표현을 했을 뿐만 아니라 모네가 그 작품 하나하나를 다른 이름으로 붙여줘요. 개별화시키고 개성 있는 하나의 객체로 만들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수련이라는 전체적인 타이틀 속에서 이 모네가 끄집어내려고 했던 그 의미를 좀 더 짚어볼 필요가 있고 이렇게 놓고 본다면 구름 또는 뭐라는 거예요? 6월 이런 타이틀로 이 작품을 좀 더 가깝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위에 그림은 백내장 이전 그림이고 밑에 그림은 백내장 이후 그림인가요? 아닙니다. 이제부터 모네는 기억을 이용합니다. 아... 그래서 그게 궁금했어요. 보고 그린 건지 어느 순간에는 시선의 물리적 환경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다가 거기서 벗어나서 소위 말하면 심상을 이용합니다. 바로 그래서 이 그림들은 다 백내장을 극히 심하게 알고 있을 때 그린 겁니다. 둘 다 연대에 대해서 학자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1918년부터 죽기 직전에 26년까지 그린 것으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 전 세계에 있는 박물관에서도 연대를 그 폭으로 잡습니다. 특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일화까지 우리가 낱낱이 들여가다 보면 인상주의에 대한 생각도 살짝 바뀌면서 그들이 처음부터 이루어갔던 도전정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자기 스스로 사회에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던 진안한 과정 하지만 또 그것들이 성취한 과정에서 또 벌어졌던 인간적인 고난사 모네드 그것들을 다 극복해내면서 자기의 마지막 최고의 작품을 완성시켰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생의 마지막까지 화가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